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에이, 양손으로 잡았어? 우리 장골이는요, 양말을 너무 좋아해서요. 안 가르쳐도요, 양말 벗기기를 할 수 있답니다. 누와봐, 누와라. 어떻게 꼽다기만 달 잡고 그냥 하나도 안 다치게 양말 벗기는 장군이 안 가르쳐도 잘하는 장군이의 개인기입니다. 한 절반 정도 벗어나졌는데 엄마 발 다치지 않게 살살 벗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우 성공 엄마 양말 뺏어가지고 뭐해 엄마 양말 벗겨서 뭐하냐고 슈퍼맨 자세를 하고 엄마 양말 찢어지잖아 이건 개인계가 아니라 양말 뜯어먹기인데?